청년 영화 제작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 영화 제작사 올빼미 피처스입니다. 저희는 청년들의 인생을 사진으로 담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청년, 청년을 담다. 촬영을 준비하며 청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담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만의 솔직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을 바라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수원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혹은 아름다운 사진을 찍던 수원 화성에서 마주쳤던 우리 수원 청년들은 용기를 내어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 연극배우, 한복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그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나이도 사연도 달랐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청년의 이야기였고 곧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카메라로 청년들의 순간을 담던 저희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웃고 울며 공감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를 감동시켰습니다. 젊기 때문에 청년이니까 도움도 더 선뜻 주시고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청년들을 만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정말 혼자 사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을 카메라 속에 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까지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청년 청년을 담다 청년을 담습니다. 2017 수원 청년주관 안녕 청년 청년